자기야. 너 밥은 먹고 다니냐? 뭘 잘했다고 물어? 나 진짜 너무 나쁜 년인데 뭐라 할 말 없이 나쁜 년인데. 그런데? 자기 사랑한 건 사실이야. 완전 내 이상형이었어. 그런 자기한테 그렇게 해놓고 내 마음은 변했겠어. 진짜 너무 미안해서 갈등도 많았고. 다 용서하고 받아달라는 거 아니고. 나 남지의 인생에 진짜 자기 같은 사람 없다. 이 말 하면서 인사하려고. 내가 진짜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. 간이면 간. 쓸개면 쓸개. 빼달라한테 다 빼줬어. 그런 날. 그런 날 배신해? 우리 자기가 나한테 이럴 리가 없는데. 이러면 안 되는데. 어서 뭔 일이라도 생겼나? 사고라도 났나? 내가 그런 생각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내가. 내가 진짜. 근데 화장실에서 또 낀 게 너무나 분명하잖아. 그렇지 않아도 할 수가 없잖아. 내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들어졌는지 알아? 너. 진짜 다시는 안 그럴 거야? 응. 화두 끊고 또 어디로 사라지는 짓은 또 해야 하네. 정말 안 해. 양속해? 응. 자기야. 너, 너 진짜 나쁜 년이야. 진짜. 이봐. 나. 나.